인턴 아 얘들아 오늘 며칠이요? 15일이요 그래 그럼 대학교 기말고사도 끝나고 이제 취업 준비하는 애들 면접 별바디가 이러고 있겠네 너구들 지금 쉬는 날 많이 바쁘지? 너구들이 생각하기에 취업 준비할 때 가장 필요한게 뭐라고 생각하노? 자격증이요 인턴 병원이요 자격증? 인턴? 맞지? 너구들이 맞는 거 다 맞지?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? 바로 회사를 잘 골라야 된다 회사야 너구들이 평생 일만 하다가 뭐 그 안에 너무 줄 거 아니다 아이가 일도 하면서 내 살도 챙겨야지 회사를 고를 때 중요한 거 간략하게 쌓긴 딴 말해줄게 한 번에 잘 알아들어야 된다 알겠죠? 네 다들 퇴근 안 하시나? 아 누가 부장님도 안 가셨는데 누가 부장님도 안 가셨는데 벌써 엉덩이를 떼려고 하나? 야야 우리 다섯시만 칼퇴 없어 눈치 챙겨 죄송합니다 이게 워라필이 인생에서 참 중요한데 이렇게 퇴근 못하면 회사에서 일어보십니다 아니요 알제? 쌤이 아는 것 중에 한솔이라고 했는데 그걸 한 번 보여줄게 뵙겠습니다 잘 잘 봤어요 일하는 시간에 딱 집중해서 하고 칼같이 퇴근해야 내가 기부도 좋고 저도 푹 자고 일한 능률이 올라가서 차별적으로도 경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기라 또 뭐가 중요할까 안망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회사 다시 말해가 돈을 잘 버는 회사를 가야겠지 한솔그룹에 쌤이 몇 개 예심만 들어줄게 대표적인 한솔에 차별화된 사업 아이템으로 아이원스는 반도체 초정밀 가공 그리고 표면 처리 기술 제지 누구도 영수증 알제? 거기 들어가는 감열지 그리고 ESG 그 환경경영이 있다 아이가 그 관련된 평가에서 제지가 에코바디스 플랫트는 등급을 받았고 다음으로 케미칼 케미칼은 뭐 유명하지? 대표적으로 2000g 바인더랑 또 요새 미래 목걸이로 실리꾼거지 한다 카대 마지막으로 테크니스는 그 전원꽃는 파워구먼 알제? TV랑 가전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파워구먼을 여기서 만든다 아이가 맞쨰? 한솔그룹 가고싶은 회사 아이가 워라벨 좋고 차별적 경쟁 우익 사업 아이템도 참 좋고 어... 오늘은 너무 길어지가 이 정도만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알아서 찾아보고잉 쌤도 이제 퇴근해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보자이 다음 시간에 보자